이 시간에 신민회와 105인 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초기에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새로운 신, 새로운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신민회의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교육운동, 산업진흥운동, 또 독립군기지창설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신민회 회원이었는데요 초기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단체였던 신민회가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5인 사건은 일제가 없는 일을 날조해서 독립운동가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잔악하게 고문한 최대 규모의 탄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되었지만 회원들은 모진 고문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이후에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근현대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한국인이라면 절대 신민회와 105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요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애국심을 일깨운 신민회 그리고 일제히 독립운동 탄압 중 대표적인 사건인 105인 사건을 살펴보고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신민회가 조직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제는 청일전쟁, 러인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른 열강들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고종과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하고 또 통감부를 두었죠 통감부를 두어서 이제 이렇게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대로 국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항일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그래서 항일독립운동의 큰 흐름은 의병운동과 애국개모운동이었습니다 의병운동은 무력투쟁으로 싸워서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고 애국개모운동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했으니까 국력을 길러서 기회를 잡아 독립을 이루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고종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대한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려고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문제 삼아서 일제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게 되었죠 일제가 노골적으로 식민화를 진행하자 각계각층에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더욱 뜨겁게 일어났는데요 1907년 4월 20일경에 신민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민회의 조직과 특징을 살펴보면 신민회의 사상은 민, 국민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왕의 신하, 신민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근대적 신민이 국가건설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민회의 설립 취지문을 보면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해서 국민을 유신하고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해서 사업을 유신케 하고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해서 이 자유문명국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교육과 경제개발 등으로 실력을 양성해서 기회가 왔을 때 독립을 이루자는 것인데 당시에는 외국, 특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실력을 배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민회는 타국의 원조가 아니라 반드시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특히 군주,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안창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신민회를 구상하고 귀국을 해서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서 두 달 만에 이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기탁은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는데요 애국개몽운동의 유력한 지도자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많은 애국단체들이 모여서 신민회가 결성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 상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상동교회는 서울 남대문 근처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교회였는데 전덕기 목사가 담임으로 있으면서 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매일 저녁에 수천 명의 남녀 성도들이 구국 집회로 모이고 을사오적 암사를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김구, 이준, 이회영, 이동령 이런 각지의 유력한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였고 기독교 구국단체인 상동 청년학원이 조직돼 있었습니다 안창호가 귀국해서 두 달 만에 신민회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동파, 상동파와 같은 모임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식과 물자를 연결하고 조직원과 군자금을 모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북지역의 서북지역, 주로 평안도를 말하는데요 서북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신민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특히 기독교가 크게 부응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80%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많이 부응이 됐었는데 그리고 상공인의 비율이 높았죠 그 중에 항일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민회의 창건 위원은 안창호 양기탁을 비롯해서 상동청년학원의 전덕기 이동령 또 군인인 이각, 유동열, 이동희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인 신채호, 박은식, 민족자본가 이승훈, 상동파, 김구, 이준 그 외에 이회영, 이시영, 이상재, 윤치호, 안태국, 노백린 이런 쟁쟁한 애국 인사들 서북지역과 서울지역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북지역에 평양, 신천, 의주, 정주, 용천 등에 교회와 학교, 이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1907년은 평양 대부응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성경사경회와 새벽기도 등으로 성령 부응운동이 일어나서 사상적으로도 기독교계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었고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민회원은 1910년에는 약 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당시 영향력 있는 애국 계몽운동가들이 거의 모인 것이죠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막강한 단체가 되었는데 회원은 10대부터 있었고 20대가 제일 많고 평균 연령이 3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신민회를 비밀결사 단체로 할 것이냐 공개 단체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당시에 일제 탄압이 더 강화되면서 여러 구국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대한 피하면서 해산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민회를 비밀결사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1909년까지 신민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밀 조직이었던 만큼 가입 조건이 아주 철저했는데요 수차례 테스트를 거쳐서 몇 달 만에 비로소 가입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입 조건의 핵심은 첫째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한 담력과 희생정신이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입회할 때 서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을 국권 회복의 독립운동에 바친다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민회는 정치적으로 공화제를 추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주권국과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민회는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는 위까지 몰린 것은 그 원인이 민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무지목매하고 지도층은 부패했다는 것이죠 군주제, 왕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제도이고 국민주권이 확립이 돼야 왕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애국심도 더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국권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공화제 공화제로 새로운 문명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종 황제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군주제가 아닌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공화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서 신민회를 비밀결사로 조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고종이 폐위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자유독립국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신민회의 활동을 보면 신민회는 이 냉엄한 국제 경쟁의 현실 속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강에 힘 써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국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안창호와 양기탁은 인재, 사람이죠 그리고 금전, 단결력 이것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고 교육사업과 경제운동으로 힘을 기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신민회는 교육, 언론 출판, 민족산업 육성, 독립군 양성 등으로 이렇게 폭넓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집중한 것이 교육운동이었습니다 국가의식, 역사의식, 주권의식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학교 설립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쓴 것인데요 많은 애국지사가 동참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간도와 만주, 연해주 등지에도 수많은 민족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신민회가 각지에 우수한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세워나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설립자가 양반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했고 야학도 줄을 지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민회는 소학교보다도 중학교 중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을 민족운동의 간부와 국민교육의 교사 이렇게 지도자로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3천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서 세운 대성학교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요 국권회복운동의 간부와 국민교육을 위한 사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애국주의 신교육과 체육교육, 사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성학교가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안창호는 가장 강조한 것이 건전인격이었습니다 건전인격이 뭘까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정직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야말로 나라를 죽인 원수다 거짓이 없는 떳떳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고 교칙을 엄격히 지키게 하면서도 오락시간을 통해서 정서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 다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사제를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는데요 역사, 지리, 이런 민족의식 관련된 과목은 물론 영어, 물리생물, 천문학 같은 과학 이러한 신학문과 신체를 다지는 과목을 두루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 지역에 보창학교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본교를 두고 강화군 내에 소학교 분교를 21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 금천, 장단, 풍덕, 안악, 충주, 하문 이런 전국적으로 학교를 설립해 나가면서 애국 교육을 시켰는데 이 시기에 이동휘 한 명이 세운 학교만도 10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민회의 학교 설립과 교육 구국 운동은 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출판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신민회는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 논설위원과 사원들이 거의 신민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외곽 단체로 청년 학우회를 창립하고 소년 잡지, 소년을 기관지로 활용해서 청년들의 의식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회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읽기에는 교과서를 보급을 하고 강연회를 많이 개최했어요 그리고 토론회, 친목회, 운동회 이런 모든 모임들을 활용해서 신지식을 전파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구습을 타파하고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안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는데 군중들이 초만원을 이룰 때 정말 불같이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의 남자여 여자여 문노니 당신은 지금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하면서 새국민, 대한인이란 언제나 나부터 먼저 도덕적인 인간 나라의 쓸모가 있는 인간 나라의 앞날을 위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민회는 태극서관을 설립했는데요 서점이죠 서점인데 애국개몽운동에 필요한 도서를 출판하고 공급하면서 자금 조달과 연락기관을 겸하게 한 것입니다 신민회는 또한 민족산업 육성에 힘을 썼는데 경제력이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민족산업 자본을 일으켜서 일제히 경제 침략에 대항하고자 노력을 한 것인데 신민회원 중에 상공업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민회원들이 출자해서 공장과 회사를 세우고 근대적인 경영 방식을 가르쳐서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창호를 중심으로 재산가들이 편향 자기 제조 주식회사를 세웠는데 도자기 회사죠 대동강 유역의 진흙이 아주 명품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민간인이 세운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회사, 방직공장, 연초공장도 운영을 했는데 애국심과 열정만으로는 일제의 거대 자본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 신민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구국 계몽 운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준비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신민회를 통해서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의 큰 흐름이 합류된 것이죠 일제가 계속 저런 식으로 팽창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른 제국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독립군을 우리가 양성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기회를 잡아서 일제를 무력으로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겠다 이러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민회는 국외의 일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주의 삼원보 여기에 부지를 마련하고 애국지사들과 청년들을 단체로 이주를 시켜서 신한민촌을 건설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농업으로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농업과 또 교육을 하는 것이죠 경학사를 조직했는데 실제로는 신민회의 해외 정치 조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 군사훈련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을 설립을 했는데요 1910년에 이제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죠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회영 형제들, 육형제인데 엄청난 재력을 가진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가산을 다 정리해서 만주 삼원보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60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 돈을 가지고 60여 명의 모든 가족 친척들을 이끌고 만주까지 이동을 해서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도의 신민회 대표들도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를 해서 신흥 무관 학교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쉽게 들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동하는 과정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을 해낸 것이죠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제 신민회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신흥 무관 학교는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분교를 설립할 정도로 발전을 해서 철저한 정신무장과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항일 무장 투쟁에 선봉이 된 지도자들 상당수가 신흥 무관 학교 출신들이었죠 이들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민회가 자기 자신과 재산을 다 바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경제개발과 독립군 양성에 힘쓴 것은 편안할 때, 안전할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피해가면서 오직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이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신민회가 105인 사건으로 해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5인 사건은 우리나라 민족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을 한 번에 제거하려고 일제가 날조한 사건입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이후에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는데요 이 항일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의병을 토벌하고 애국개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사회개혁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히 반일의식이 강했던 서북지역의 기독교 세력을 꺾고 그 배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105인 사건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최대 규모의 탄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명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명근 사건, 안악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의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인 청년들을 서간도로 이주를 시켜서 학교를 세우고 중국의 무관학교로 보내서 독립군으로 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이 이 황해도의 안악과 신천 지역의 재력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부자였던 민병찬이 자금 요청을 거절하고서는 일제 헌병에 밀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 12월에 안명근이 평양역에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이 일을 확대해서 무기 구입을 위한 강도 및 강도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과장을 하고서 가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안명근은 끝까지 단독범회이라고 주장했지만 일제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부풀려서 황해도의 신민회 관계자 160여 명을 체포했는데요 그 중에는 김구, 최명석, 이승길, 도인권 등의 지도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무관학교 설립 계획이 발각된 것이 총독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일제는 잔인한 폭력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이 사건을 날조했습니다 결국 내란 미수죄, 모살미수죄 등의 혐의를 씌워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징역에 처했는데 이는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안명근 사건을 계기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가 일제에 발각이 되자 일제는 신민회의 간부 회원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애국지사들 그리고 기독교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토 히로 부미가 죽은 다음에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는데요 1910년 12월 27일에 북한 신이주 이북지역 신이주와 중국의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 이 철교의 낙성식이 있었는데요 데라우치가 여기에 참석하려고 가면서 선천역에 잠시 하차할 때 안명근이 처단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이것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조작극을 꾸민 것입니다 일제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민회 주요 간부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각본에 따라 회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는 신민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기독교계 인사 이명룡, 김동원, 윤치호, 유동열, 양기탁, 양전백 등과 목사 여섯 명, 장로 오십 명, 집사 팔십 명을 포함해서 평소에 일제의 비협조적이었던 인사들 700명이나 검거를 했습니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소까지 증축을 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1912년 1월부터 일본 경찰은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해서 당시 총독부 경무총감 아카시의 지시로 피의자들에게 잔악무도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주먹과 곰봉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구타하고 천장에 매달아 때리고 불로 당근질하기를 8시간씩 했습니다 그래도 허위 자백을 하지 않자 산으로 끌고 가서 소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위협하면서 죽인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암기해서 자백하도록 몇 번씩 연습을 시키고 못 외우면 또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문을 당했던 선우 훈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는데요 신문을 맡은 일경의 첫 마디가 내놈은 혈기 있고 강력한 놈으로서 신민회원이다 기독교 신자로 우리를 가리켜 외놈 외놈 하면서 우리말을 무엇이든지 듣지 않고 서양놈의 말이면 죽을 때라도 잘 가는 놈인 줄 안다 너는 지난 석 달 동안 유치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통감부에서 어떤 악형을 할지라도 불복하자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안다 하면서 주먹과 곰봉으로 마구 때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이 혹독하고 잔인한 고문이 70까지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악독한 고문에 대해서 근현대사 시리즈 1권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약물을 코 안에 넣어서 정신을 잃게 하고 숱한 고문 중에서도 제일 참기 힘든 게 여러 날 굶긴 다음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바라만 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고문이 시작되면 서너 시간 계속되고 35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는데 모진 고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고문 후에 몰려오는 허기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속에 있는 솜을 뜯어 먹거나 문 창호지를 씹어 먹는가 하면 심지어 바닥에 깔고 자던 지푸라기를 씹어서 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소수를 제외한 피의자들이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피의자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은 생활고로 집을 팔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 가혹한 고문으로 전덕기 목사, 김근영, 정회순, 한피로 등이 순국했고 최광옥은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123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3명 중에 94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장로교인이 84명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은 신민회가 무장 암살 단체다 그냥 개몽 단체가 아니고 암살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몰아서 신민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제가 꿈인 조작극이었죠 겉으로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잘 짜여진 연극과 같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왜 자기가 끌려왔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1912년 8월 30일 1심에서 18명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언도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었던 최대 규모의 공판이었는데요 윤치호, 양기탁, 또 이승훈 이런 주모작급은 10년형 그 외에 18명은 7년, 39명은 6년 나머지 42명은 5년형이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 105명이 불복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이어지는데 공판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증거라고는 허위 자백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은 하나의 웃음거리였습니다 검사의 논고 가운데 이 암살을 음모한 60여 명이 정주역에서 전날 새벽에 기차로 선천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태국이 요청해서 법원 서기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날 정주역에서 선천행 기차표는 겨우 5장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11장밖에 못 팔았다 그런데 60여 명이 이동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안태국이 인솔해서 암살 음모자들이 선천에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태국은 그날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피의자들이 의연한 진술을 계속하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되면서 사건의 허구성이 분명해지자 피의자들은 물론 방청인들 모두가 환호와 고함과 울음으로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일부러 고문할 때 얼굴 부분은 고문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피의자들이 상처를 내보이면서 일제히 잔인한 고문 방법을 폭로하자 일본 재판부가 당황해서 3개의 이목이 집중될까봐 2심에서 105명 중 99명을 무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임치정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실형을 받은 6명은 1915년 2월에 천황대사관 특사 형식으로 출소를 했는데 이때 평양역에는 약 9천여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국가와 신앙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그들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105인 사건에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가택수사, 가택연금과 같이 이 선교사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 주위 한인들을 체포하는 식으로 선교사들을 압박했는데요 선교사들은 치유의 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제히 포악하고 야만적인 무단통치의 실상이 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만 천하에 드러나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습니다 YMCA 총무 질레트는 각종 자료들을 해외로 발송해서 민족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의 순환을 세계에 폭로했고 이로 인해서 1913년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YMCA의 보호를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한 이승만 이승만이 이 배고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1913년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는 워싱턴 주지의 일본 대사에게 항의서를 보내서 총독부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세계 여론으로부터 종교 탄압이라는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게 되자 일제는 선교사들에 대한 구속 및 추방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배고인 사건과 기독교는 무관하다 절대적으로 기독교 박해를 하지 않고 있다 공정하게 사실을 가지고 암살 미수범을 체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 사건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려고 했던 일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자이신 휘선 박유식 목사님께서 신민회와 배고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신 것은 나라를 위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설교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존재해 왔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지금의 삶의 근간에 수많은 분들의 소중한 희생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모, 처자식을 버리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겨울에 얼어서 죽은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 딸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라는 것은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어든지는 옷가지가 아니라 피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몸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없다고 배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잘 전수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5인 사건을 기점으로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나서 해체된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죠 그렇지만 신민회 조직은 결코 와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항일 독립 의식이 더욱 고치되었고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신민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옥골을 치르고 풀려난 신민회원 대부분은 이후에 1913년 3.1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신민회 회원들은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데도 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신민회는 나라가 절체절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상과 이론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인재들을 대거 배출해서 독립운동의 지도층으로 활약하게 하는 데 절대적인 공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신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아낌없이 희생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희생의 터 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또 문화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민지가 될 처지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 내부의 공산주의 좌파 사상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깨어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지휘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월롱호사님께서 많은 평강의 청년들을 군대에 또 여군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근현대사 시리즈를 또 군부대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셨죠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문제다 전교조가 문제다 이렇게 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역사 선생님으로 만들어서 올바르게 역사 교육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정말 맞는 말씀이다 무릎을 친 적이 있는데요 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배운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나 사상적 흐름을 볼 때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이나 언론에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바른 사상과 이념을 지키고 교육하는 일은 교회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또 구국예배와 기도회, 나라사랑 행사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사상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배운 게 다 쌓이고 있어요 이 신민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신민회 전에 독립협회 때 배운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교육자, 정치가, 군인, 언론인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아브라함의 명하신 것처럼 자녀와 권속을 가르쳐서 영육 간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를 건념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크게 번영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과정에 있었던 모든 희생들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잊지 않는 만큼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양성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교 구국예배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크게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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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